이리 와봐, 봐봐. 일단 중식도를 쓰신다는 자체가. 진짜 맛있어. 죽겠다. 어머나, 세상에. 이야... 근데 이번에 짜장수 가는 데는 내 옆에 없어, 얘가. 그래서 어디야? 오빠 스케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랑 같이 있는 거잖아. 일하면서 연애했네. 많은 일이 있었지. 많은 일이 있었어? 어떤 거? 뭐야, 왜 이래, 신혼이야? 아니. 대가족 너무 이뻤잖아요. 또 아버님 요리하고 계시네요. 누가 오는데 저렇게... 그러게요. 올 때 안 됐나? 예리? 응. 네. 6년 동안 일하면서 집에도 사실 되게 자주 갔고. 그래서 사실 아버님이 해주시는 음식도 많이 먹어봤고. 맛있는 거 해주겠다 하고 이제 연락이 와서 가게 됐습니다. 계란 한 다섯 개를... 시아버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야. 저희 아이들 음식은 다 저희 아버지가. 우와! 다! 어머머! 아니 시아버지의 메뉴가 아닌데? 아따 크다. 아, 두 마리나 하려고? 우와! 네. 단발! 단발! 아니, 양도 엄청나잖아요. 저걸 어떻게. 두 마리 해야 다 먹는 거 아니야? 지금 거... 지금 먹어야 될 거 같아. 너무 많은데? 아빠 그 한바식당 그... 음식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한 끼에 막 천 명씩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천 인분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저희 아버지가 한바식당을 하셨었어요. 진짜 맛있잖아. 한바식이 원래 어르신들이 땀내는 마을 살다 보니까 간이 좀 짭짤해. 간이 우리한테 좀 짭짤해. 그래서 다 맛있어. 싸지? 진짜 싸다. 이상적인 집이다. 웬일이야. 지금 세일하는 건가? 캠핑 갈 때 하나 갖고 댄게도. 가벼워가지고. 금방 끓였다. 양념장은 이걸로 다 해야겠다. 닭발하고. 진간장이요? 응. 양조간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짠 거 같아. 진간장이 더 짠 게 아니야? 매실액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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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분들은 다 눈떼 중. 눈떼 중. 저울이 눈떼 중. 사랑이 아니면서. 우리 이것도 해야 되지? 어떤 거? 이거 빠야 되잖아. 이든아. 이리 와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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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늘이야. 누르면 되지? 어떻게 알았어? 어. 이든이도 주방을. 여기서. 이 집은 다 남자들이 주방에. 근데 이든이도 자연스럽잖아. 이런 분위기가. 근데 저희는 매일 일해요 매일. 제가 이렇게 보조하는 게 또 이제. 맞아. 늘상 있는 일이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세미 씨가 요리를 제일 잘해요. 요리 프로그램을 오래 해가지고. 약간 셰프처럼 요리를 해요. 진짜. 형사는 있어 진짜. 저희 아버지는 워낙에 이렇게. 자기가 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사실 주방을 뺏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 이거 다 넣어? 어느 거? 이거. 두 수저만 넣는 게. 한 수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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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어우 저 소스만 봐도.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찍어먹고 싶다. 이게 뭐야 아빠. 그거 할아버지 특제 소스야 특제 소스. 근데 왜 내가 먼저. 자 오케이. 박이든의 특제 소스. 박치든. 박치든. 할아버지의 치유를 쓰고 나의 치유를 쓰니까 박치든. 박치든. 어머 세상에. 박치든. 이렇게.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육수에? 작다 작아. 야 피망 손질 어려운데. 자 됐어. 아 무산말이. 아 무산말이. 아 무산말이. 아 냄새가 들었나. 나도 한번 해볼래 그거. 간접해. 이 미적 감각이 있어야 돼. 봐봐. 예쁘잖아. 그걸 네가 살짝 찢어. 우와. 색깔이 없는 게 밑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색깔이 있는 게 위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예뻐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우와. 잘하지. 그러니까. 예쁘게 잘하네. 안 돼. 한 번 먹어봐도 돼 이거? 우와. 먹어볼게. 한 번 더 먹었어. 이거 찍어서 먹기 싫어. 음. 맛있어? 맛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만든 거 이거 찍어서 줘. 응. 내가 만든 거다. 이거 줘봐. 저거 다 이거 먹었다. 힘들어. 맛있어. 이상적인 집이다. 나 지금 이 세 분이 함께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다. 이거 봐봐. 얘들아. 할아버지 칼질하는 거 봐봐. 칼 자체도 저 칼을 쓰시는 게. 일단 중식적으로 쓰신다는 자체가. 네. 이야. 그냥 뚝딱뚝딱. 아 너무 잘하신다. 닭발은 정말 시그니셔 메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어머나, 죄송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빠 저기 닭발에. 아빠 저기. 들어가야. 그럴 때 이걸 집어내야. 여기에 좀 들어가야 맛있더라고. 뭐야. 케찹 아니에요? 원래 닭발에 케찹이 들어가나? 아니야. 원래 안 들어가지. 너무 먹으면 감칠맛이 살더라고. 토마토 베이컨. 맛있으니까 감칠맛이 나긴 할 것 같아. 아니. 케찹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랑 들어갔을 때 냄새가 달라. 저거 꼭 한번 해보세요. 단짠단짠 되나? 네. 진짜 맛있어요. 아니 뭐. 바로바로 그냥. 진짜. 집에 손님이 한 천만 오시나봐요. 그 양념 베이스로 다 지내요. 어우. 튀긴 건가 봐. 아 맛있겠다. 아니 메뉴를 몇 가지를 하시는 거야? 6점까지. 너 보여 지금 이거? 이 손끝에 이 힘. 적당한 힘과. 비오듯이. 허세인 것 같은데. 야. 봐봐. 결과를. 아 찹쌀가루라 하시는구나. 아 맛있겠다. 잘하네 이든이가. 나도 근데 어렸을 때 아빠. 아빠 요리할 때 항상 이랬던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 거 봐봐서. 똑같냐 나랑. 그래. 다 담는다니까. 배고파요. 됐어. 요 요. 가나 한번 봐봐봐. 네. 아. 가나 한번 봐봐. 음. 간 맞아? 응. 스페인스. 스페인스. 가나 한번 봐봐. 우와. 어머니한테 그냥. 먹어봐. 먹어봐. 닭발. 와. 맛있지? 먹어 먹어. 너무 맛있는데? 이야. 정말 정보 홍보 영상 같아. 공익 광고로 쓰면 딱 될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너무. 아버님 참기름 마지막에 넣었어요? 참기름 향이 온다. 들기름. 네? 들기름? 맛있다. 자기 닭발도 하고 제육도 하고 후닥닥 잘하네. 뭐야 닭발 케이크야? 우리 아버님 스케일. 너무 비현실적인 주말 드라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향이 좋네. 와. 이야. 배 터지겠다. 와. 이거 먹으면 좋아할 것 같아. 어? 왔다. 어머니 왔어요 왔어. 어서 와. 예림이 모았어. 진짜? 응. 웰컴. 어서 와. 어서 와. 안녕.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요. 안녕. 어? 어? 남친 남친? 피디님? 태궁님? 예리 남자친구예요 할머니. 예리 남자친구예요. 예리 남자친구. 진짜로? 태궁. 대박. 진짜? 너 지금 거기서 남자친구 만났잖아. 너 지금 거기서 남자친구 만났잖아. 어떤 한 분이랑 이제 제가 좀 특별하게 좀 많이 친해져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아직도 태궁이냐? 네 태궁. 태궁이. 태궁이. 걔는 너 뭐라고 해놨어? 뚠빵이. 뚠빵이? 태궁 뚠빵. 뚠빵 태궁. 아니 근데 매니저 남자친구를 연애인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할머니까지 인사드렸잖아. 본 가족이. 제가 사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이거 원래. 제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예리는 우리 가족 같거든. 그랬는데 궁금하잖아. 딸처럼 됐나 봐요. 딸처럼 약간 돼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됐는데 진짜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걸로. 매니저님까지도 이해가는데 태궁님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태궁님이. 태궁님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내가 봤을 때는 한 2, 3일 잘 못 샀었을 건데. 방송을 보시고 나서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한번 데리고 와라 맛있는 거 해주겠다 하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가족 같으신 분들이어서 친구랑 얘기해서 그러면 한번 인사드리러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나 닥터차정수 갈 때 우리 FD. 태궁이. 아니 그렇게 바쁘다 아주. 어떻게. 그러니까. 바빠도 다 되지. 바쁜 거 핑계지. 아버님이랑 오빠랑 이든이가. 태궁이 준다고. 남자들끼들 한 거야? 남자들끼들 한 거야. 와. 능이 이게 강원도 화창능이야.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음식점에서만 보던 비주얼이에요. 와. 음식점에도 이런 정상은 없죠. 자 자네. 야 닭다리 줬어 닭다리. 우리 애비 잘 부탁하네. 진짜 오빠다 친오빠야. 너 가슴살 좋아하지? 네 저 가슴살 좋아해요. 자. 가슴살. 그리고 이거 버섯 같이 먹을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버섯 참 진짜 좋다. 그렇지? 능이 양이 살. 능이 백숙은 또 진짜 또. 구수하죠. 어머 어머 어머. 양이 좀 먹어봐. 진짜 부드럽다. 진짜 맛있어요. 되게 부드럽네요. 우리 아버님의 손맛. 뿌듯하겠다. 음. 맛있다. 육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소스는 내가 했어. 간은 내가 했어. 중독됐네. 뚝바이 맛있게 먹네. 야 닭발 잘 먹네. 잘 먹네. 저 지금 계속 집어먹었어. 이제 매니저님은 이제 닭발 매니아 된 거야. 만나지 얼마나 됐지?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됐어? 6개월이면 한참 된가? 마냥 좋을 때지. 마냥 좋을 때지. 누나 6개월 만나고 결혼한다 소리 안 했었어? 나 4개월 만나고. 진짜? 나 원래 비혼주의자였잖아. 진짜요? 우리 엄마가 나 되게 걱정했어. 되게 수줍음 많아갖고. 수줍음도 수줍음인데. 결혼 생활?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근데 처음 딱 만나고 한 두세 달 지났나?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하면 좋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지. 돌아버리겠다 진짜. 언니는요? 나? 난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우리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밤을 냈어. 제일 늦게 할 것 같은 두 사람이 제일 빨리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게 결혼이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연이 되려면 어떻게든 만나게 돼. 그렇지. 나 너무 부러워. 어떡하지? 내가 드라마를 처음 한 게 아니고 몇 장 보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장에 가면 원래 둘이 차 안에 계속 있어. 근데 이번에 짜장수 가는 데는 내 옆에 없어 애가. 그래서 어디야? 오빠 스케줄 정리하고 있어요. 당연히 얘랑 같이 있는 거잖아. 일하면서 연애했네.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이게 스케줄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야.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 같아. 동작 밑이 어두운 법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못 먹어, 못 먹어. 긴장이 안 되겠네요, 우정이서. 저 정도면 긴장해서 아마 고기를 바닥에 찍어먹고 그럴 거예요. 아니 원래는, 원래는 사진 찍어서 잘 나오겠다 싶으면 오빠 거기 서봐요 이러거든. 오빠 여기 한번 서봐 봐요 하고 나를 찍는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나 빼고 자꾸 찍기 시작한 거야. 아 보내줘야 되니까 보내줘야 되니까 보내야 되니까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떼네. 많은 일이 있었지. 많은 일이 있었어? 어떤 거? 뭐야 왜 이래 신혼이야? 아니 어디 뭐? 사실 완전 많아 어떤 거. 왜 이래? 백예리 연애 시키면 안 되겠네. 나한테 소래네. 소울해 오빠한테? 서운해? 아니 나한테 세미가 있어. 갑자기 갑분? 야. 우린 결혼도 했어. 엄청 유치했어요. 진짜. 예리는? 저는 그게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방송이 나갔잖아요. 차정숙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머.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들이 일하라고 현장에 붙어갔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너무 잘 됐다. 그렇지. 왜냐하면 둘 다. 둘 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으니까. 감독님이 또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은혜 축복 받았다. 그럼. 오빠 결혼하면 뭐 해줄 거예요? 뭐 좀 해줘야지. 너네 결혼하면은. 혼수 살짝 보태 줄게. 살짝. 우리 사랑 응원한다 내가.